바로 보자 He had never gone near the pool before 그는 수영장 근처로 가본 적이 없다 넘어갈게 I was not even sure 나는 확신하지도 못했다 뭐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 이것도 weather로 바꿀 수 있을 거야 다음 거 The water is cold and it's getting wet 물이 차가워 그리고 늦어지고 있다 Are you sure? 너 진짜 확신해? 네가 들어가고 싶은 거 확신해? 라고 내가 물어봤다 You 누구? You 누구? 디에고 Please 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 온라인 땐 그럼 좋아 내가 말했다 근데 서둘러라 I had never seen him so excited before 나는 걔가 그렇게 신난 걸 본 적이 없다 디에고 힘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치자 걔가 그렇게 신난 걸 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걔가 신남을 받은 상황이야 걔가 신남을 받은 상황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exciting 쓰면 틀린다 라고 표현을 해두자 His eyes were shining with joy And he seemed to be truly alive for the first time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즐거움으로 그리고 그는 seem to 뭐처럼 보였냐면 진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애가 되게 신나 보이는 거겠지 Without hesitating He died into the cold water 주저하지 않고 그가 다이빙을 해서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다 쉬운 건데 하나만 체크 Without이 전치사라서 여기 ing 쓴 거 하나만 체크 하자 I was ready to jump in and rescue him If he could not swim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었냐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리고 그를 구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 만약에 그가 수형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뭐 체크한 거냐면 우리 앞에서 이거 뭐였지 뭐인지 아닌지였어 if인데 뭐뭐인지 아닌지였다 근데 이거는 만약이지 똑같은 if인데 쓰임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내기 딱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if에다가 밑줄 쳐놓고 나서 다른 걸 골라라 쓰임이 다른 if를 골라라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however 하지만 I soon realized that 내가 곧 깨달았다 이거 명사절 접속사 그 뒤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우리 수업시간에 많이 했던 내가 깨달았다 I did not have anything to worry about 내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아 걱정할 게 없겠구나 라고 상황이 반전됐으니까 how ever 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보고 가면 이거는 뭐 뭐 할 이제 걱정할 것 이렇게 가는 거잖아 투부정사 용법 자체가 뭐 뭐 할 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혹시 저거 투부정사가 좀 어려우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할 로 해석하거나 위 해석 로 해석하면 거의 맞아 거의 이거 밑줄이 아니고 별표 두 개 별표 두 개 이거는 나올 거야 아마 자 not only가 but also랑 같이 쓰여서 뭐 뭐일 뿐만 아니라 뭐 뭐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표현이지 보통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는데 지금 or so를 생략한 경우고 or so는 생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도치가 이루어졌고 여기서는 도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야 오른쪽에다 쓸게 not only a but also b 모양에서 a 자리에 문장 쓰고 b 자리에 문장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문장 쓴다는 얘기는 이제 주어 동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일 건데 주어가 동사할 뿐만 아니라 여기도 주어 동사 써서 주어가 동사하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not only라는 말이 부정하는 말이잖아 not 이라는 말이 부정하는 말이잖아 그래서 부정하는 말을 앞에다가 쓸 때는 도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정하고 도치라는 구문이 있어 그래서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 거고 but also는 부정하고 구문이 아니니까 주어 동사 자리를 바꿀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부정이니까 부정하고 도치를 한 거고 얘는 굳이 도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쓴 거고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주어 동사 위치를 잘 봐두고 이건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해석 다시 한번 해보면은 디에고는 수영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수영을 magnificently 진짜 굉장히 잘했다 굉장하게 수영을 했다 다음 거 He chased after 주황살바돌 and they swam in perfect harmony 그는 펭귄을 chase 쫓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수영을 했다 쉽고 It was like a duet written for violin and piano 듀엣은 한글로 하면 이중주 정도로 해석을 하거든 쓰여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서 쓰여진 듀엣 같았다 됐고 written 잘 알아두자 쓰여진 때때로 펭귄이 take the read 앞서다 펭귄이 앞서기도 했고 디에고가 그의 뒤를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쉬운 거니까 쭉 넘어갈게 at other tim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때때로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었고 펭귄이 앞서가고 디에고가 그 뒤를 따라갈 때도 있었고 이럴 때도 있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디에고가 앞서가고 그리고 펭귄이 수영을 했어 그 소년 주변을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었고 저럴 때도 있었다 펭귄이 앞서가고 디에고가 쫓아갈 때도 있었고 디에고가 앞서가고 펭귄이 막 그 주변을 수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상황을 지금 나열을 하는 거지 때때로는 그들은 자 여기 체크 좀 하자 so that 뜻대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은 수영을 가까이 해서 가까이 수영을 해서 그들이 거의 터치 닿기도 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어법 좀 어렵지 않은 거 하나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게 so that search that 차에 구별할 줄 알아? 잘 모르겠어? so that 옆에다가 따로 적을 때 그러면 해석은 알지? 뭐 해서 뭐하다 이건 알지? so that하고 search that은 해석이 많이 다르진 않거든 똑같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같은 해석인데 so는 여기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때 쓰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search는 명사가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뭐 해서 뭐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해석해도 좋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좀 많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좀 들어줄게 뭐 해서 뭐하다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자 그걸 밑에 버전으로 해석하면 더워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정도로 같은 말이야 됐지?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덥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정도로 됐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 어쨌든 close라는 말은 명사는 아니지 가까운 가까이 라는 형용사나 부사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search를 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저기 so that이 들어갔구나 search that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so that 구문이니까 이 문장은 외워야겠구나 까지 생각하면 돼 아직 넘어가지 마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적어볼게 뭐냐면 most하고 almost도 구별을 해야 돼 most는 가장이라고 해석하는 최상급일 때 쓰는 거 혹은 대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almost는 거의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이해를 하면 돼 이거를 뭐 어법적으로 형용사네 부산에 라고 하는 것보다 해석으로 문제 푸는 게 더 쉽거든 여기 보면 almost 쓸까 most를 쓸까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쳐보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 때때로 그들은 너무 가까이 수영을 해서 그들이 그들이 거의 닿을 뻔 했다가 맞는 말이지 그래서 almost가 정답이야 most랑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 뜻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I was almost speechless almost 무슨 뜻이라고 거의 나는 거의 할 말을 잃었다 놀란 거지 놀란 거지 긍정적인 의미로 놀란 거야 suddenly Diego was not the sad little boy we had become used to 갑자기 디에고는 그 슬픈 애가 아니었어 그 슬픈 조그만 애가 아니었어 어떤 우리가 음 필기를 오른쪽에다 할게 be 혹은 become used to 뒤에 명사를 적으면 뭐뭐에 익숙하다 익숙해지다 라고 해석을 하거든 become이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become used면 익숙해지다 be used면 익숙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표현이야 그래서 used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비워두고 여기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that 같은 게 생략이 됐겠지 that이나 who whom 이런 게 생략이 됐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익숙하다 익숙해지다 라는 말을 가지고 꾸며볼 건데 갑자기 디에고는 그 슬픈 조그만 애가 아니야 어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우리가 익숙해졌던 그런 애가 아니었어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이 부분에 관계대명사가 생각이란다 생략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 한번 생각해보고 이 부분은 좀 외워두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좀 외워두자 디에고 was not the sad little boy we had become used to 이런 건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he was a very normal boy with a very special talent 이거 재능이지 정상적인 평범한 애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디에고 you can swim 디에고 너 수영할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고 yes I can swim I mean I mean 내 말은 내 말은 you are able to swim really well 너 진짜 수영 잘하더라고 brilliantly 멋지게 in fact 사실 알고 보니까 너 진짜 수영 잘하더라 진짜 멋있었어 정도로 대화를 하는 거 볼 건 없고 do you think so 너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그가 물어봤다 without looking directly at me 나를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왜 그랬어 그치 부끄러워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but I saw a smile on his face 하지만 내가 그 얼굴에서 스마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부끄러운데 좋긴 좋은 거야 as we returned to the dormitory 우리가 기숙사로 돌아갈 때 우리가 기숙사로 돌아갈 때 디에고가 나에게 말해주었다 뭐를 말해주었냐면 아빠가 그에게 가르쳐줬어 어떻게 수영하는지 in the liver 강에서 by their home 집 근처에 있는 강에서 어떻게 수영하는지 가르쳐줬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주어, 동사 뭐뭐를 하는 명사절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돼 뒷문장 완전한 그거 그 다음에 여기에 헤드 pp 가 나왔거든 헤드 pp 헤드 pp는 과거보다 과거일 때 쓰는 거라고 배웠지 디에고가 나한테 말해줬어 뭐라고 말해줬냐면 아빠가 수영 가르쳐줬다 라고 말해줬어 근데 디에고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한 거보다 수영 가르쳐준 게 더 옛날 얘기지 그래서 과거보다 과거라서 헤드 pp 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해석할 줄 알아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 할지 어떻게 수영할지 이런 건 해석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It was the first time he had talked about his life 처음이었다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었다 I listened in silence silence는 침묵이란 뜻이야 내가 침묵 속에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줬다 Without making any corrections to his English 이게 글 초반에 뭐라 그랬냐면 디에고라는 애가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는 애거든 그러니까 얘가 영어를 하면 어법이라던가 이런 걸 똑바로 말하지 못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사실은 his English 걔가 영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안 그랬다고 내가 그냥 조용히 들어주었다 얘가 말하는 영어가 틀린 영어인데 그 영어를 고쳐주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들었다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지 말하게 냅두고 싶은 거지 as 뭐 할 때 디에고가 이야기를 하는데 non-stop 멈추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 all the way back to the dormitory 기숙사로 돌아오는 내내 all the way 내내 정도로 해석하면 돼 기숙사로 돌아오는 내내 얘가 멈추지도 않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영어 틀리게 말하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들었다 문제 쉬운 거 하나 내볼게요 내가 얘가 말하는 영어를 듣고 고쳐주지도 않고 조용히 들었다는 건 무시하는 거야 존중하는 거야 존중하는 거겠지 디에고가 영어를 얘기를 하는 건 올바른 영어였다 아니었다 틀린 영어였다 또 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얘기를 했대 이거 어떤 기분이니까 신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쉬운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이벤트는 사건 정도를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그날의 사건은 진짜로 특이한 거였다 올바너리가 일반적인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거니까 특이한 그날의 사건 뭐 있었지 펭귄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어 펭귄이 수영을 했어 그리고 디에고가 와가지고 나도 해도 돼? 이러고 수영을 같이 했지 근데 디에고가 수영을 엄청 잘했어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숙사로 오는 길에 디에고가 신나게 자기 얘기를 하는 일까지가 다 이벤트였지 그날의 사건은 진짜 특이한 경험이었다 하나만 보고 갈게 이벤트 주어 월 봉사 수일치 문제 한번 생각해보자 다음 거 The child had gone down to the water 그 아이가 어떤 한 아이가 한 아이가 물가로 내려갔다 수영하기 위해서 한 펭귄과 함께 수영하기 위해서 물로 갔다 물가로 갔다 그리고 shortly afterwards 곧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후에 한 어린 남자가 head emerged 등장했다 이멀지가 등장하다라는 뜻이거든 자 문제 한번 들어보자 A child 누굴까 디에고가 물가로 내려갔다 펭귄하고 수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어린 남자가 등장했다 이거 누굴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 디에고랑 펭귄 디에고랑 펭귄 그게 아니고 뭐냐면 얘는 소심한 디에고야 그리고 얘는 변화한 디에고야 펭귄하고 수영을 하기 전에는 그냥 소심하고 부적응자 같은 디에고였잖아 근데 수영을 하러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서는 남자가 됐어 그러니까 저긴 child잖아 애잖아 여긴 남자제 그러니까 변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했다를 표현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난 내가 출제자면 이런 거 낼 것 같아 되게 좋은 것 같거든 a child하고 a young man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The ugly duckling had become a swan ugly duckling은 미운 우리 새끼야 swan은 백조거든 자 그러면 봐봐 이 문장에서 미운 우리 새끼 누굴까 그치? 백조는? a young man 매칭시킬 수 있으면 돼 It was definitely a turning point 그건 분명히 분명히 definitely turning point였다 저 만점이었다 디에고의 자신감이 성장했다 빠르게 성장했다 그날 이후로 when the school had a swimming competition 수영 대회가 뜻일 거고 여기서 왜는 너무할 때 그래서 그 학교에 수영 대회가 있을 때 그는 won every lace he participated in 그가 참여하는 모든 경주에서 다 이겼다 he 누구? 뒤에고 뒤에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밑줄 치고 이렇게 쓰면 틀려 in 안 쓰면 틀려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라고 할 때는 par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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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하고 같이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 끝나간다 The encouragement and acknowledgement given by the other boys was genuine 자, encouragement 하고 encouragement는 이제 격려 acknowledgement는 인정이란 뜻인데 격려와 인정이 주어 다른 소년들에 의해 주어진 이라는 pp로 꾸몄어 다른 소년들에 의해 주어진 격려와 인정 은 genuine 진짜였다 문장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He had earned the respect of his classmates 그는 earn 얻었어 우리가 earn 하면은 보통 돈을 벌다 상대방의 존중을 얻어내다 뭐 이런 걸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얻었는데 공짜로 얻은 게 아니고 노력해서 얻었을 때 earn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그의 학급 친구들의 존중을 얻었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Over the next few weeks His grades improved and he became more popular Over the next few weeks 이면은 이제 그 다음 몇 주에 걸쳐 몇 주에 걸쳐서 little 쓸 수 없어 왜냐하면은 weeks는 셀 수 있는 거니까 few를 쓰는 게 맞지 몇 주에 걸쳐서 그의 성적은 향상되었고 그는 더 인기 있어지게 되었다 라고 해석할 건데 이것도 하나 적어보자 파퓰러리 라고 부사 쓸 수 없어 왜 그런 거냐면 이게 형부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become 뒤에서 형용사 쓰냐 부사 쓰냐 라는 문제가 나오면 형용사가 정답이야 이거 수업 시간에 봤던 거 기억나지? 잘 나오는 거야 Thanks to a swim with a penguin Thanks to 덕분에 펭귄과의 수영 덕분에 외로운 소년의 삶이 변화되었다 forever 영원히 그럼 끝이야? 끝이야? 후... 끝났다 끈전 roast haste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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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